아주 펜치합니다. 제 친구가 만들어줬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종로신사. 제가 면장님 모시고 한번 가야 되겠네요. 왜요? 아니, 옷 하나 맞춰. 에이, 나이 많아서 아무리 좋은 옷 입어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나이 드실수록 잘 맞춰 입으셔야 된대요. 그런데 오늘 락스포 국제영화제에서도 상 받으셨다고요? 아니요. 편집상? 시상, 시상. 시상? 상을 줬습니다. 제가 무슨 순으로 상을 받습니까? 그러시죠, 그러시죠. 아, 예. 옷이 아주 좋아요. 네, 고맙습니다. 종로신사입니다, 여러분. 좀 올려주세요. 제가 진짜 우리 위원장님 모시고 가야 되겠어요. 오늘 좀 10시 반이 조금 넘어서라도 우리 오랜만에 나오신 우리 임명재 위원장님 말씀을 다 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 조금 시간이 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총체적 남국 아닙니까? 총체적 남국. 그렇게 프랭카트가 붙었다면서. 세상에 뭐 이게 살다 살다 보니까 별정당 다 보겠어요. 우리나라에 참 이상한 사람들은 다 모아놓은 정당 같아요, 정당이. 참 이재명 됐으면 다 덮고 갔었을 텐데. 뿌리채. 아니,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정도가 되면 나라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화날 뻔했어요, 그러나저러나. 어떻게 그런 사람들만 골라골라 갔다 놨는지.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당대표되지. 그렇죠. 그중에 제일 잘하는 사람은 그 분야에. 그렇구나. 도둑놈들 중에 대장은 도둑질 제일 잘하는. 그렇죠. 그렇죠. 이제서 내가. 아니, 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재명 같은 사람이 어떻게 당대표를 하는가. 늘 난 궁금했어요. 최근에서야. 아하. 저들끼리 경쟁을 하니까 제일 센 놈이. 그중에 제일 센 놈이. 그 뭐야지. 1번 말로 두목을 하는구나. 그 생각을 하고 이재명 당대표가 이재명 씨가 당대표하는 걸 내 이해를 했고. 또 왜 아무리 불체포특권이라는 게 있지만 그거 낯간지럽잖아요. 그런 사람을 당대표로 하고 불체포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방탄국회를 계속해서 열고 휴일날도 열고 공휴일날도 열고. 부끄럽잖아요. 사실 상식적으로 말하면. 저거 왜 저러는가 그랬더니 그런 걸 할 만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수준들이 모여서요. 그런 수준들이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하는 짓을 보세요. 그 무슨 노란봉투법인지 뭔지 간호법 같은 거. 그거 되지도 않는 거. 계속해서 밀어붙이잖아요. 방송법도 뭐 한 가지. 그거 일부러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을 유도해라. 이해찬이가 그렇게 지령을 내리던데요. 그게 이해찬이가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저 사람 많이 늙었구나. 멀지 않아서. 아니 이해찬이가 위원장님보다 한참 아래잖아요. 아래죠. 저하고는 뭐 비슷한데. 그래도 뭐 늙는 거야. 무슨 정신적으로 늙는 거야. 무슨 뭐. 그러네. 이 사람 늙었구나. 이제는 이게 뭐 그동안에 너무 머리를 많이 돌려가지고 완전히 달았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저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겁니다. 총선 때. 지금 총선 걱정들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걱정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한편으로 안심하는 건 민주당이 하는 걸 보고서 국민들이 제대로 저 당을 뽑으면 안 되겠다.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총선이 1년 후에 대개 1년 후에 있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3년 남았습니다. 그렇죠. 3년 남게 됩니다. 그럼 우리 국민들이 현명한 국민들입니다. 아하. 이게 앞으로 3년 동안도 이게 다수당을 민주당에 주면 또 저렇게 할 텐데. 그렇죠. 나라가 이거 되겠는가. 우리가 대통령 뽑았는데 좀 일을 하도록 놔도 해야지. 저 윤석열 대통령을 이러다가는 우리가 국민의힘 지지, 민주당을 지지하려면 3년 동안 아무 일도 못 하고 내려오겠네. 아니 우리나라 국민들이 뭐 바보입니까. 나는 이것 때문에 이 되지도 않는 이 다수의석의 행포를 민주당이 부리는 이것 때문에 이게 지금 국민의힘 선거운동해 주는 거예요. 총선. 그래서 난 이 국운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해찬이가 잔머리를 너무 써서 저렇게 됐는지 어떻는지는 몰라도 그래도 저 종북주사파들 사이에서는 최고의 질약가고 전략가로 일단은 알려져 있잖아요. 권위도 있고 하지. 그래서 저 이해찬이 시키는 대로 할 것 같은데요. 하는 것 좋죠. 원숭이도 아마 제 나무에서 떨어지게 될 거고 제께에 아마 지가 넘어갈 겁니다. 본래 씨름이라는 것도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힘 이용해서 하는 게 씨름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해찬이 오래오래 잘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계속 그런 진영을 내리면 야 저건 뭐 국민의힘에서 혹시 누가 가서 교섭은 거 아닌지. 아니면 이 나라를 지키는 신이 시키는 일인지. 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후배를 잘 길렀어요. 예찬이가 나이가 저랑 비슷하다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래요. 한번 찾아보세요. 나보다 한 5년 밑일 거래요. 제 기억으로는 7, 3학번인가 뭐. 나보다 한 5년 후일 거예요. 52년생인가. 역시 52년생. 52년생인가 나보다 7살이나 밑이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딱 옛날에 우리가 운동할 때 했잖아 했잖아 그랬는데. 그렇죠. 어느새 늙은이 행세하고. 두 사람이지 언제 나이를 저렇게 먹었는가. 내가 그런 생각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 요새는 애들이 늙은이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늙어서. 그래요. 윤관석이하고 이성만이 무소속이에요. 지금은. 탈당을 해서. 무슨 무소속. 탈당. 아니 이것들이 탈당해서 무소속인데 왜 더불어민주당 시당 여성 모임에는 가서 노래도 부르고. 그러니까 탈당했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형식적으로만 하는 거고 아직도 민주당 의원이니까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탈당했다는 게 그게 아마. 모를 거예요. 아마 본인도 모를 거예요. 이성만이나 윤관석이가 본인도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남의당 탈당했다면 남의당 행사하는 데 슬슬 기어가지. 최정신 아니니까. 그런데. 아마 아직도 민주당으로 생각하지. 이것들이 지금 이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갔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무슨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요. 그런 양심 정도나 있으면 괜찮게요. 저도 부결입니다. 아니 노국 내 돈 받은 거 빤히 알고 금고에서 3억이나 나오고 그것도 부결시키는데. 이재명이 뭐 빤한 그런 일 그거 제가 있는 것도 부결시키는데 저 사람들이 무슨 양심 있어요? 나는 뭐 그건 아니 그것도 뭐 가결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고목나무에 꽃피길 바라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눈으로 안면 좋습니다. 저거는 두고 볼 것도 없다. 알견이다. 아니 그럼요. 두고 볼 것도 없을 거에요. 그렇게 머리들이 없습니까 저것들이? 머리가 있어서 그러는 거죠. 그게 아주 꼼수를 지금 쓰잖아요. 이성만이지? 이성만이요. 자기 구속영장 공개했다면서요. 아 네 그걸 딱 들으면서 이게 대단하긴 대단한 놈이구나. 꼼수를 배우는 사술이라고 하잖아요. 사술. 도에 있어서 정도가 있고 사도가 있잖아요. 암수. 사술. 꼼수 이런 얘기 있잖아요. 꼼수가 대단하군요. 암기 쓰는 자들. 이게 지금 양수기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돈 준 놈들한테는 야 나 구속되면 돈 준 사람들이다. 받은 사람들이다. 국회의원들이 많다면서요. 이놈들이 투표할 거 아닙니까. 너 나한테 돈 받았지. 나 구속되면 다 불어. 그러니까 너 알아서 해.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다음에 또 거기 보니까 상대방 후보들이 돈 뿌리는 거를 자기가 알고 돈을 줬다. 윤관석이가 했다고. 이성만이 영장에 적시가 돼서 그걸 공개했는데. 공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홍영표나 우원식입니다. 우원식을 겨냥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파가 좀 다르잖아요. 혹시 그 사람들이 이성만이 구속하는 거 한 성일지 모르니까. 너도 또 가만 안 좋아. 나 구속되면 다 불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양수기업장 딱 놓은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게 이 사람들이 꼼수를 쓴 거예요. 사실은 자기 체포영장을 공개하는 거 제정신으로 가진 사람이 합니까. 그러니까. 창피해서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거는 딱 보면서 꼼수는 꼼수인데 이거 절대로 어쨌든 본래 민주당의 습성이 의원들이 그렇지만 눈 딱 감고 그 사람들은 안면물 쏘잖아요. 보세요. 윤미향이나 조국에는 조국이 요새 뭐 자녀교육법을 다니면서 강의한다면서. 이게 정말 소두 웃을 일이야 이게. 어떻게 뻔뻔해도 그 얘기를 합니까. 어떻게 자녀교육법을 가리키려 대입니까. 저희들이 헌 일 때문에. 주인 마누라 지금 징역사고 나왔지 자목에는. 아니요. 수술 때문에 잠깐 나왔다. 아니 그랬던 사람이 자녀교육법을 가리켜 그러면 뭐 다 어머니들 다 감옥 보내자는 얘기야. 뭐야 도대체 이렇게 이렇게 뻔뻔한 자들이거든요 이게. 민주당이라는 게. 그러네요. 민주당 의원들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노웅내도 보세요. 그게 사실은 그럴 일입니까. 내가 주의 아버지 부끄럽지도 않은가 생각했어요. 노승환 전 부의장. 아시죠. 알죠. 마포구청장도 하시고. 그래도 야당 국회의원이었지만 존경받는 국회의원이셨거든요. 옛날에는 그런 여당이나 야당이나 참 존경받는 정치인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꼽을 해도 꼽을 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여야를 막련하고. 그러니까 딱 보면서 아 야 이거 누구한테 배우는지 혹시 예찬이한테 배우는지. 그러나 그게 자기들에게 부며량이 되거든요. 그 뭐 하영재 의원하고 국민의힘 너무 이렇게 비교가 되잖아요. 여기 저 조국이 자식교육 말씀하시니까. 도둑놈이 저희 아들 가르치겠다는 건 똑같잖아요. 더 한심한 것은 그런 거 듣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댓글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저 대깨문 또 대깨조. 조국이 차가 먼지가 앉았다고 물티슈로 닦아주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또 개딸들 있잖아요. 이런 현상 또는 이런 사람들을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뭘 어떻게 생각하기에는 정신유상자들이죠. 무슨 제정신 가진 사람들로 봅니까 그거를. 난 이름도 그래요. 무슨 풀었으면 뭐가 되는지 모르지만 개딸. 아니 개딸이라는 말이 욕인데. 그것도 주들 보고 개딸이라고 부르는 걸 좋아하고. 자기들이 그렇게 명명하는 거죠. 제정신이 있는. 개혁의 딸을 줄여서 개딸이라고 한답니다. 누가 그걸 개혁의 딸을 말하지 않습니까? 허는 짓이 개가 허는 짓보다도. 개가 명예 요소를 걸 거야. 개 명예를 더럽히지 말라고. 그 사람들 참. 제정신 가진 이름도 그렇게 집니까? 그러니까 대께문도 자기들이 그렇게 불러달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글쎄요. 제정신 가진 나라가 큰일 나긴 큰일 났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 김남국이 수십억인지 수백억인지 지금. 의정해야 될 시간에도 끊임없이 코인 거래를 했다는 건데. 이 자가 그런데 구멍 뚫린 양말 또 라면 이런 걸로. 그 지혜. 바람 코스프레를 그렇게 해댔다는 거거든요. 이 김남국이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김남국이가 아주 이 사람 사실은 감옥에 보내지 말고 유리관에다가 넣어서 박물관에 보내야 될 사람이에요. 어떻게 감옥에다가 가둡니까? 그런 사람을. 박물관에 봐서 이런 인간도 있다. 인간 중에 요새. 이거를 전시를 해낼 사람이야. 아니 세상에. 그러니까 위원장님도 이런 인간은 처음 보시는 모양이군요. 아니 뭐. 오주가면 민주당의 윤리심판원장인지. 변호사 한 분 계시더만요. 미철현인가. 이재명이랑 가깝답니다. 네. 그분이 말을 잘했어요. 국회의원.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인지에 대해서 참 의문이 간다. 이러지 않았어요. 그것도 해간 민주당에 제대로 된 사람 하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분이 혹자들은 이재명이가 김남국이하고 손절하기 위해서 미리 연막을 치는 거 아니냐. 심판원장 시켜서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시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말을 하고도 남을 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분이. 변호사 회장도 하고 했고. 그럴 만한 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을 참 잘했어요. 정말 이 사람이 국회의원에 자격이 있는지 잘 의심이 간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절대로 나는 이재명이가 김남국이 못 내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요? 아이고 그 사람. 그 이재명이 겁 많은 사람이라고 보세요. 눈 쬐끗고 겁 많은 사람이에요. 인상이. 김남국이 내치다가 무슨 꼴을 보자고요. 그렇죠. 그럼요. 이것들이 보면 다 한칼들이 있어요. 그럼요. 이재명이건 김남국이건 야 나 죽이면 너네도 죽어.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렇다니까요. 구멍 뚫린 양말 신고 돌아다니고 오는 거 보세요. 그거 숨길 게 하나 있는 사람 같잖아요. 나는 화나게도 못하겠어. 라면 먹는 거 그거. 그런데 하잖아요. 그거 보면 이게 뭔가 있는 사람이니까 절대로 이재명이 김남국이 내치지 못합니다. 겁이 나서라도. 그럼요. 요새 나와서 하는 얘기 보세요. 이거 절대로 정치자금 세탁하는 거다. 자금 세탁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지금 딱 짜고 치는 고수습인데 이재명하고 김남국이하고 짜고 치는 고수습 아닙니까. 너 그렇게 돌아다니다가는 뭐 이런 말이 계속해서 번져나가면 이거 안 좋다. 이러니까 나와서 지금 공동전선을 펴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재명 얘기 좀 제가 들어야 되겠어요. 민주당이 공천 룰을 바꿔서 조기에 확정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하급심 유죄 판결 시 부적격 처리라는 규정을 삭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1심에서 유죄가 나와도 공천받아서 출마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놨어요. 이재명이가 1심이 유죄가 나오더라도 피선거권을 제약받지 않으면 일단 선거법으로 자격 박탈당하면 피선거권까지 박탈당하는데 이거가 확정되려면 대법까지 가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1년도 안 남은 선거에는 유죄 확정이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법적으로. 그러면 1심이나 2심에서 유죄가 돼도 상급심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파견되기 전까지는 공천받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고쳐놓은 셈이거든요. 그래서 출마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 경우에 이재가 또 당선될까요? 당명을 바꿔야지 그러면 무슨. 뭐로 바꿔요? 무슨 예비, 범죄자, 더불어당이라든지 당명. 수두를 커잖아요, 그런 사람들. 많죠, 거기. 조국이도 국회에 나온다고 그러는데 조국이도 그 중에 하나. 그것들끼리 모여도 아마 한 7, 80명은 될 거예요. 그럴 거예요. 교독단체 넘지. 네. 교독단체 넘어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요즘 사법부를 보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김명수 사법부가 정말로 큰 문제인데 그래도 옛날에 권위주의 정권화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믿었던 건 사법부였어요. 그래도 여러 가지 권력기관 중에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데가 이 사법기관이었거든요. 판사들. 판사들. 네. 지금은 판사들이 이상해요. 판사들이 제일 이상해요. 이상해요. 구성영장. 누가 보더라도 도망갈 놈이고 증거일멸한 놈인데 덕 풀어주는 놈. 그 논리 자체가 핵에 망치 거예요. 윤미향이 재판을 하는 거 보세요. 어제 김태우 그 재판을 하는 거 보세요. 그 저기 무슨 광서구청장. 그거 보세요. 그거 보세요. 김선교 재판을 하는 거 보세요. 그런데 지금 걸려있는 사람들 다 윤미향이고 누구 이거 보세요. 지금 울산 시장 선거. 아니 그거는 뭐 재판 시작도 안 했는지. 송철호는 인기 다 채우고. 또 선거 나오고 출마까지 했지 않았어요. 떨어져서 지금 안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재판. 이게 법원을 믿을 수가 없는 게 판사들을. 그러니까 아마 이재명이가 그런 거를 하는 거는 믿는 무석이 있는 거예요. 물론 금년 8월에 김명수가 물러나면 점차 그런 게 사라지기는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 김명수부터 이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고 박사님 말 잘했. 너 때 쳐놔야 된다면서. 그 사람도 박물관으로 보내낼 사람이야. 사실은 감옥에 보내기에는 아까워요. 박물관으로 보내야 될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박물관을 하나 세워서 그런 사람들만 모아놓는 그런 박물관을 하나 세워서 초등학교 애들부터 다 견학을 시켜야 돼요. 의무적으로. 그래서 이런 인간들이 있는 도덕교과서처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애들 보기가 애들이 배울까 봐 큰 걱정이에요. 애들이 자라나는 아이들이 저거 듣고 배우고 저러면 저거 어떡하나 큰 걱정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재명이가 출마를 할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출마하겠죠. 그럼 당선 돼요? 인천 계양구민들이 두 번 쏙겠습니까? 나는 국민들을 믿습니다. 계양구민 시민들을 난 믿습니다. 안 그래도요. 그러면 나라 망하죠. 지난번에 지방선거와 함께 보궐선거 치러서 이재명이가 당선이 됐잖아요. 그 후에 계양구 산다는 분들이 고개를 못 들고 다녀요. 글쎄 말이에요. 저희가 아미고 회원들 모임하면 대개 어디 사는 누굽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몇 분이 어디 사는 걸 빼. 보면 계양구야. 그러니까 나는 많은 깨달음이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인천 시민들이 특별히 계양구로 사시는 분들이 안 돼야 마땅한 거죠. 그런 사람이 또 국회의원 된다. 그 지구가 거꾸로 도는 거고 똑같은 거죠. 더불어민주당이 아무리 좋은 꼼수를 가지고 이재명이 출마시켜도 국민이 심판하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럼요. 알겠습니다. 아까 이해찬이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이재아가 말이에요. 또 뭐라고 그랬냐면 아까 거부권을 이끌어내야 된다. 이런 발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그 뭐 대장동 사건이나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사건 같은 거 이제 다 끝난 거 아니야? 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대장동 나온 지가 벌써 1년이 넘었잖아요. 그것도 꺼내기는 제놈들이 꺼냈어요. 그렇죠. 경선하면서. 이낙연 쪽에서 시작했어요. 경선하면서 이낙연 쪽에서 꺼낸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답답하게는 생각을 해요. 한동훈 장관이 뭐 잘한다 잘한다. 사람들이 그러지만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제대로 된 사람은 아직은 감옥에 묻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법체로 못하고 있잖아요. 이재명이 같은 사람. 조국이도 지금 재판 이제서 1심 받아 끝났으니. 김태우는 오히려 김태우는 3심까지가 끝났고. 조국이라는 자라는지 받은 1심 끝나서 2심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한동훈의 책임은 아니죠. 재판부가 장난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야 그걸 아나요. 옛날 생각하는 거지. 정권 바뀌었으니까 한동훈이가 열심히 하면 검사들이 다 잡아넣으면 다 감옥 같죠. 요새는 그런 세상이 아닌데도 국민들은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걸려 있는지도 잘 모르면서. 그러니까요. 대장동만 하더라도 딴 거 가지고는 기소가 된 것 같은데 또 피의자로 다른 사람들의 공소장에는 적시가 된 것 같은데 이재명에 대한 지금 기소조차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나는 이건 어떻든지 간에 빨리 어떻게 해서 적어도 국회에다가 또 체포동의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까지는 검사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거기까지는 해야죠. 그렇잖아요. 거기까지는 검사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지금 못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지금 모르잖아요. 그 대목에서는 이원석 총장과 한동훈 장관에게 우리가 책임을 할 수가 있어요. 책임이 있는 거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체인 거 봐라. 지금 대장동이 1년이나 떠들었는데 그거 가지고 기소 못 하지 않냐. 엉뚱한 무슨 성남FC 가지고 하고 무슨 선거법 무슨 거짓말했다고 그런 거나 건드리지 대장동 가지고 이재명이 건드렸냐. 기소조차 못 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이재명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찬이 입도 문제가 있지만 이게 우리가 검사들도 좀 답답하게 생각해요. 아무튼 뭐가 있기는 있겠지만 우리보다야 더 절실한 이거 이재명이 기소해야 된다는 생각을 왜 검사들이 안 하겠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알고 있을 텐데 범죄 사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대장동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그냥 그런 말이 나오게 됐으니까 이해찬이 입도 문제지만은 나는 이게 현재 검찰들에게도 애를 쓰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문제가 있다. 우리 국민들이 볼 때. 뭐냐 도대체 정권 바뀐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기소조차 못 하느냐. 이게 55클럽 얘기 나온 지도 벌써 2년이 다 됐는데. 그렇죠. 그런데 곽상도 하나 덜렁 그것도. 그것도 무죄 아닙니까. 나머지 박영수, 권순일 거의 손도 못 대다가 최근에 박영수에 대한 수사는 좀 속도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권순일하고 또 변호사 대법원 판결 문제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게 국민들은 다 벌써부터 오래전부터 궁금하게 생각하고 이거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손도 못 대잖아요. 검찰 인력이 모자라서 그러는 건가 아니면 검찰도 상당한 수가 좌편향적인 사람들이 있는가. 혹은 내가 엊그저께 어떤 유튜브 보니까 이성윤이가 나와서 한 110분을 떠들더라고요. 서울중앙지검장 했던 자? 그럼요. 네. 윤석열에 대해서. 이야 이게 세상이 기분가. 아니 그 자 아직 감옥 안 갔어요? 감옥이 뭐요. 아직도 현직 검사예요? 검사장이에요? 그래요? 어. 나도 놀랐어요. 그걸 보고도 난 참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현직으로 놔둬야 이쪽에서 편해서 그랬는지 더 다른 짓을 못하도록 편해서 그랬는지 또 무슨 마땅히 내보낼 일이 없어. 재판 받는 중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두 가지인가. 김학의 무슨 불법 출금 사건이든지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볼 때 참 답답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오해도 해요. 한동훈이 국회 가서 하는 거 보고 사람들이 잘한다고 속신하다고 그러는데 말만 지금 1년 동안 했지. 말하는 것도 잘했지. 말하는 것도 뭐 말도 못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말하는 건 잘했지만 뭐 하는 게 있어야지. 이게 지금. 알겠습니다. 문재인이 영화 보셨습니까? 아니. 아니 물어볼 걸 물어보세요. 내가 아무리 놀고 지내는 은퇴한 사람이지만 문재인이 영화 봤냐. 그런 질문을 하다니. 그건 좀 모욕적이잖아요. 맨날 뉴스는 나는데. 제 주변에는 그 영화 본 사람이 한두 분도 안 계셔서. 나는 뉴스도 안 보니까. 요새 KBS 있습니까? 엊그저께 싸움을 하는 거니까 있긴 있어요. 아니 고성국 TV 보니까 이형풍 기자인지도가 머리띠 동의고 구박사님 거 같더라고. 그러니까요. 가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KBS가 아직도 있는가. 난 KBS 한 번 지가 지금 뭐. 언젠지 난 이름도 잊어버렸어요. 거기야. 내가 KBS 이사를 4년이나 했어요. KBS 이사를 4년이나 했어요. 이런 사람이 KBS가 지금 있는지 없는지 조짜로 모르니 그게 KBS가. 그때 위원장님 KBS 이사할 때 이렇게 망가뜨려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때는 진짜 대단했지. 그런데요. 그때도 사실은 문민정부 때 제가 이사를 했습니다마는. 권위주의 하에 언론 탄압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무슨 보도 지침 같은 것도 있고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도 언론인들은 있잖아요. 그런 험악한 상황 속에서 말 잘못했다고 불려가서 가서 매도 맞고 나오고 그러면서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해직도 당하고 두려움 없이 다른 말하고 그런 분들이 계셨거든요. 언론인 중에. 나 요즘 그런 사람 이따 소리나 못 들었어요. 아니 뭐 KBS가 뭐 듣자 하니 뭐 민노총에 간척들이 뭐 열 몇 명이 들어와있다는데 발각이 됐다는데 한마디도 보도 안 한다면서요. 네. 그게 어떻게 그게 공... 별로 중요하지 않은 뉴스라고 생각하나 봐요. 아 의뢰이 그러니까? 의뢰이 그러니까? 자기네 방송국도 그렇고 다 의뢰이 그러니까 그건 중요하지. 의뢰이 뭐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보도를 안 하는 모양이지.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그래도 그중에 하나 뭐 몇 사람이라도 이러면 안 된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영풍 기자가 나섰다고 그러는데 혼자 옛날 같으면 여러 사람이 같이 많이 뜨동했을 텐데. 지금 이영풍 기자는 제1노조 소속이라 제1노조 노조원들이 함께 투쟁에 지금 합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가 아닙니다 벌써.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MBC에서도 나와야 되고. 네. 그렇죠. 다른 방송에서도 나와야죠. YTN에서도 나오고.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언론이에요 지금. 기계가 있는 언론인이 없어요. 옛날에 완전 직장인이 됐어요. 그래요. 언론인은 직장인 이상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이죠. 적어도 언론인이면. 뭐 그래서 뭐 무관의 제왕이다 그런 말들. 무슨 제왕까지는. 그렇죠. 문재인 영화 보시냐고 여쭤보니까 언론까지 가가셔서. 그런데 우리가 좌판 때 배우긴 배워야 될 게 있는데. 문화 쪽이에요. 락스포 영화제에 열려서 의미를 많이 부여를 하시더면서도. 우리가 사실은 문화예술 이 분야를 우리가 뺏겼어요. 뭐 우리 집회는 걸 봐도 그래요. 군복 입고 나와서 무슨 색안경 쓰고서 군가 부르고 앉았으니. 누가 거길 가겠냐고 젊은 애들이. 그 저기 저 좌파들 물론 돈 있으니까 그렇지 좌파들. 좌파들 그거 집회하는 거 보세요. 가수들 불러서 노래 시키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구호도 잘 안 해치잖아요. 다 노래로 영화로 미술로 이러잖아요. 이거 우리가 배워야 되거든요. 문화를 뺏겼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나는 우파, 자유 우파 중심의 문화가 돼야 된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상화돼야죠. 이것도. 이게 지금 미치는 우리 국민들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잖아요.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문화관광, 체육본재 그런 게 있긴 있어요? 있습니다. 무한은데인데 그거 지금. 문화관광, 체육정책 수립하고 집행하는. 그래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1년쯤 지났으니까 빨리 지금 다시 체제를 규칙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문체부 장관 경질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난 1년간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 이런 지적들이 안팎에서 나오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지난 1년간 일 잘한 정치인들 있잖아요. 일 잘한 장관들은 누가 있습니까? 장관이요? 네, 장관. 행정집행은 장관들이 하는 거니까. 내가 장관 이름을 잘 몰라요. 누가 장관 이름을 모르니까 누구 그런데. 원희룡 장관을 많은 분들이 얘기하잖아요. 난 원희룡 장관의 후원회장도 내가 10여 년을 한 사람이고. 우리 교회의 교인이기도 했고 그렇긴 한데. 지금 참 발빠르게 일을 잘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지금 주택시장에 문제가 많은 거 아세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무슨 전세 사기라든지 빌라 사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실제로 있고 피해자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걸 일반화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일반화하면 안 되거든요. 주택 정책만 하더라도 이게 주택이라는 게 주택 우리나라 거래 이런 현실이라는 게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관행 아닙니까? 하루아침에 못 바꿔요. 전세라고 하는 것도 우리나라에만 있는. 오랫동안 있었던 거거든요. 하루아침에 못 바꿔요. 그런데 지금 전세란이 생기지 않았어요. 역전세라는 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게 물론 좌파 정권, 문재인 정권에서 집값을 턱없이 올려놨기 때문에 그런 거 있거든요. 조정을 하죠. 그래서 지금 공시지가를 태풍 내렸어요. 공시지가를. 그것도 난 내리는 것도 상당히 차등적으로 서서히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고하고 내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고 없이 막 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시지가에다가 전세값을 옛날에는 150%였는데 126%밖에 못 받는다 이거예요. 전세가를. 그러니까 나머지 갭이 엄청 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깡통전세들이 속살라고 있죠. 그러니까 내린다 하더라도 150%를 상한선으로 정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140%하고 그 다음에 130%하고 이게 차츰차츰 사람들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주고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갑자기 126% 내린 거예요. 네, 완충기간이 필요하죠. 126% 내린 거예요, 이게. 아니, 전세 주는 사람이 옛날에는 마찬가지. 이 전세 빼가지고 이 전세 주고 그러지 않았어요. 전세 주는 사람들이. 그랬죠.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내려둔 관행 아닙니까? 어떻게 갑자기 24%의 전세작업을 마련을 합니까? 거기다가 공시직과도 내렸지. 이런 현실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즉석에서 가서 즉석에서 결정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고도 안 하고. 그래서 사실은 원희룡 장관에 대해서 밑바닥에서 김현미보다도 제2의 김현미보다도 더 나쁜 사람이 나타났다. 굉장히 이게 지금 엊그저께 조선일보에서도 1면, 2면 크게 보도를 했으면서도 지금 이게 주택, 우리나라의 부동산이라는 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정권이 바뀌기도 하고 민심이 쏠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게 변화가 오기도 그러거든요. 지금 원 장관이 기발하고 즉석에서 뭐라고 그러는 건 잘하는데 이게 바닥 민심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걱정하고 있어요. 그것 조금 과도한 비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왜냐하면 장관이 공시지가를 즉석에서 내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세금 관계이기 때문에 기재부와 상의가 없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판은 필요해요. 건강한 비판은 필요하지만 그걸 그런 식으로 정말 원희룡이 혼자서 막 지 맘대로 막 하는데 이게 여론과 동떨어진 거다.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팩트에 맞잖아요. 아니에요. 팩트에 맞는 게 설사 그러면 공시지가를 내렸다. 그게 정부 정책이거든요. 넘어올렸어요. 사실은. 문정부에서 그런데 원희룡 장관을 국토부에서 할 수 있는 건 전세가를 왜 150에서 126으로 내리냐 이거예요. 그건 잘못한 거지. 그거는 수기를 하고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그것조차도 국토교통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이게 모두 다 세금과 관계되고 금융과 관계되기 때문에. 대출 전세 한도를 정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 때문에 논제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나는 지금 뭐냐면 이게 우리 교인들이 이것 때문에 절실하게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임차인들이 자살한 사람 많이 있잖아요. 임대인들이 자살한 사람 생겨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요. 이 문제가 현실적으로. 역전세가 실제로 문제가 되고 그 역전세에 대해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대책을 세우려면 그냥 공시지가 기준만 조정할 게 아니라 이를테면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죠. 그렇죠. 임대인이 코너에 몰리는 상황이니까 그들에 대해서 예컨대 무슨 대출을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이게 국토교통부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정부가 다 잘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주관하는 사람이 국토교통부 장관 아니에요. 주체가. 지금 말하자면 임대인은 지금 다 사기 일반화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정말로 노인들이 집안체 해가지고 임대해 놔 가지고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선한. 그러니까요. 착한 임대인도 있는 거예요. 일부 언론에서 지금 원희룡 장관에 대한 공격이 있는 건 저도 알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좀 왜곡되어 있거나 팩트와 다른 공격들을 하고 있어요. 보세요. 일반화한 적 없어요. 전세 사기를 당한 사람들과 실제로 전세의 역전세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원인이 다르니까 대책도 달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기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긴급 구제가 필요하고 그러나 역전세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다가올 위험을 느끼고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은 정책적 잘못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갭이 생기는 거를 전세가스 내려갖고 돌려줘야 될 돈은 전세를 주는 사람들은 들어오기 위해서 나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사기당한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일반화시키지 않고 있다니까요. 국토교통부도. 그럼 그 대책을 세워야죠. 대책을 당연히 세워야죠. 그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책을 촉구하는 것과 함부로 즉흥적으로 가서 막 해가지고서 김현미보다 더 못하고 이렇게 가면. 지금 그런 여론이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일부 그런 여론이 있는 건 알지만 그것도 저는 위원장님이 일반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일부 여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는 이게 그런 현실을 우리 교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 심각하게 얘기를 하니까 나도 내가 후원했던 원희룡인가 잘한다는 얘기 듣고 싶지. 왜 안 듣고 싶겠어요. 그러나 이런 일부에 이런 평가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지금 걱정이에요 이거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나는 그냥 목사니까 여러 그런 어려운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건 좀 심각한 문제다. 나라도 한번 만나 얘기를 해야 되는가. 그럴 정도로 내가 이렇게 전문가도 아니지만 그런 걸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한번 고승국 TV에서도 전문가 한번 불러서 한번 이 문제를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한번 얘기를 하셔서 원희룡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만 하시지 말고 이 밑바닥에 이런 여론도 있다라는 거를 나는 전세 준 사람도 아니고 내가 전세 사는 사람도 아니고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교인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목사님 이거 이러다가는 임차인들이 자살할 사람 생긴다. 임대인들이 임차인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윤석열 정부에서 잘하는 사람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저는 박진 장관 같은 사람 잘한다고 생각해요. 이름 아는 장관이 몇 명 안 계신 게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박진호고 한동훈호고 원희룡호고 그 밖에 몰라. 나는 세 사람밖에 아는 사람이 없어. 박민식이도 알아야죠. 박민식이 알죠. 아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박사님도 가깝고 그러시지만. 아니 추경호도 가깝잖아요. 추경호도 알죠. 그냥 웬만큼 아는 사이지. 그런데 저기 박민식 있잖아요. 이번에 다음에 출마를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만약 출마를 하려고 하면 이번에 보은부 장관 있잖아요. 보은부 장관으로 올라갈 때 딱 사표를 했으면 점수가 쫙 나갔을 텐데. 아니 그게 아니고요. 출마가 아니라 정부 성공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그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출마를 올 연말에 할 거를 염두에 두고 내년 총선언에 출마할 걸 염두에 두고 지금 다시 보은처 청장에서 보은처장에서 보은부 장관이 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만 전념한다 그러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 그렇죠. 그것만 전념하겠다고 지금 장관을 한 겁니다. 만약에 출마한다 그러면 저거는 조금 스타일이. 그거는 제가 보은청에서 보은부로 이렇게 역사상 처음으로 격상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의 부신설과 마찬가지고. 이게 우리 자유호파가 오랫동안 염원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제가 박민식 처장하고 좀 얘기한 적이 있어요. 한 두 달 전에 그때 저는 이게 박민식이 정치인 출신이니까 당연히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대로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더니 잘했어요. 전혀 다르더라고요. 잘했어야죠.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는 게 자기가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것보다 10배 이상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산에서 나올 사람이 여러 개 있어요. 그러니까. 보은부 장관할 사람은 많지 않지만 박민식만큼 할 사람은 많지 않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국회의원 할 사람은 많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난 좋겠다고 생각해요. 추경호 장관 경제가 많이 어려워서 고생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얘기를 사실은 이따가 하고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게 서민들이 진문제가 옛날부터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저때부터 이건 대대로 역대 정권이 다 그렇긴 하지만 특별히 최근에 들어서 임차인과 임대인의 이 문제 있잖아요. 전세와 사골세와 살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이 문제는 한 번 고성국 tv에서 딤차인도 한 번 불러다가 한 번 얘기를 해보시고 임대인도 한 번 불러다가 얘기를 해보시고 전문가들이 얘기도 한 번 들어보시고 이거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 정권의 상당한 부분 앞으로 이 영향이 선거에도 미칠 거고요. 모든 국민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당면하고 있는 피부로 당면하고 있는 문제고 실제로 당면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문제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정부가 무언가 누군가 이거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 골도록의 생각을 하고 정책을 세워야 된다. 그건 그 주무장관이 원희룡 아니냐 저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내가 잘 아는 원희룡 장관이니까. 우리 패널들 중에 우리 고성국 tv 패널 중에 이성구 박사가 원래는 부동산 전문이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난 그래서 이성구 박사한테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부동산 문제는 전 국민의 문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정책 변화가 바로 피부에 오는 거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가장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될 정책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지금 어려울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종북주사판 문재인 정권이 워낙 형편없게 망가뜨려 놨기 때문에 이거를 정상화하는데 진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된 국민 여론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겪고 있는 어려움 불만 이런 것들을 저희 고성국 tv에서라도 잘 수렴하고 추스러서 윤석열 정부와 또 대통령실에 방송을 통해서 전달도 하고 이럴 필요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원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주사파 종북주사파 척결 이거 문제 또 이게 우리나라의 헌법정신을 자유민주주의를 세우는 일 또 한미동맹이라든지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일 이거를 너무 잘하니까 조금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말도 못하고 있는 거고 또 표출도 안 되고 있어요. 이건 진짜 잘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대개 입붙은 사람마다 윤석열 정부가 잘못 오는 건 치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장인들도 있으면 어떡할 뻔했냐. 나라를 바로 세우는 거 이것만 하더라도 이것만 하더라도 너무 잘한다 윤석열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나 거기 한 잔을 깔고 하는 말이 있어요.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 이 얘기는 우리가 기담아도 꼭 고쳐야 될 부분이라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종국주사파 척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려울 거 없어요. 간단합니다. 이번에 민노총 집회할 때 경찰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대로 하면 됩니다. 원희룡이 무슨 건설현장의 비리 때려잡는 거 그대로 하면 됩니다. 국민들이 그것 때문에 지금 박수치는 거거든요. 원희룡 잘했다는 건 사실 노동개혁 그런 부분은 아주 잘한다고 지금 사람들이 노동현장에 가면 건설현장에 가면 원희룡 원희룡 그럽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걸 내가 말씀드리는 거지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만 변치 말고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민노총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건설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노동조합 때문에 생기는 폐해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처럼만 원칙대로 해나가면 나는 4, 5년 지나면 주사판은 상당히 기가 꺾일 거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민노총 불법 집회와 관련된 우리 윤석열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을 하셨으니까 마지막 주제로 가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흘러서. 그동안 경찰이 잘못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민노총한테 쩔쩔매요? 아니 문재인 정권의 민노총이 핵심인 걸 경찰인들 몰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 경찰이 문재인이가 알바께 갖고 간 중간 간부들이 다 지휘권 갖고 있었잖아요. 참 그게 참 우리 불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경찰서장들, 총경들이라고 그럽니까? 거기는 참... 이것들이 쿠데타까지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 희한한 일이에요. 어떻게 경찰서장이 성명서 읽고 그런 짓을 합니까? 그런데 쿠데타까지 했는데 그중에 주모자 하나만 그것도 무슨 감옥에도 못 보내고 직위해제 정도 했죠? 대기발령인가 뭔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정권은 바뀌었지만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경찰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상태였던 거예요. 이게 현실 아닙니까? 종북좌파가 너무 뿌리 깊이 곳곳에 벗겨 있어요. 지금도 문재인이가 알바께서 박아놓고 간 자들이 지금 80% 이상 공기업들의 임원들로 지금도 버티고 있잖아요. 김명수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혜연이니 한상영이니 이것들이 다 임기가 되니까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임기 한 달도 안 남겠는데도 빠락빠락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시스템에 의해서 처리를 하려다 보니까 불러서 협박도 못하고 이를테면 뒤를 캐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돼서 지금 사실 그동안 굉장히 무력했다. 견뎠었을 거예요. 그게 현실이죠. 견뎠었을 거예요. 곳곳에서. 마지막 주제가 국민의힘입니다. 김기현 체제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평가할 만한 일이 있습니까? 뭘 해야 평가를 하지. 평가할 가치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무슨 일을 해야 평가를 하지. 뭐 열심히 하던데? 뭐를 하는데. 아니 뭐 대학생 천원 학식. 열심히 밥도 먹으러 다니고. 그거 중요한 일이긴 한데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중요한 일이 있잖아요. 사실은 당이라는 게 뭡니까? 당이라는 게 야당하고 붙어서 싸움을 해줘야 되는 게 당이잖아요. 그렇죠. 이재명이가 괜히 윤석열 만나자 대통령 만나자. 그런 말이 그거는 그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게 김기현이 만나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게 존재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통달 여당인데. 네. 통달 여당에서는 해계연 소문도 들리더라고요. 아니 금방 이종배 시의원이 최고위원 나왔다는 얘기. 시의원 출신이 최고위원 되면 신선응인 할 것 같아요. 어떤 면으로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정당 사상 처음입니다. 처음 있는 일이죠. 정당 사상 처음 있는 일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알기로 정당 사상 처음 있는 일 중에 하나는 현역 의원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최고위원에. 그렇죠. 네? 해보셨어요? 현역 의원이 한 명도 안 나왔어요. 현역 의원이 최고위원에 아무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공천을 앞두고 있잖아요. 2년짜리 아니에요. 최고위원쯤 되면 공천에 상당한. 공천은 받아놨다고 봐도 되죠. 그렇죠. 이익이 있을 거라고요. 웬만하면 현역 의원들이 나가지 않겠어요. 안 나가잖아요. 이게 뭔가 있을 거다 이거예요. 이용호 의원이 잘 지적했더만. 무슨 5인이 결정한다 모든 거. 그러니까 물론 대답은 잘했더만요. 거기 박대출이 윤재욱이 몇 사람들이 같이 하는 거다. 그게 다 당직자들에게나요. 5명이다 그렇게 했다면 아니 이용호 의원이 그 5명하고 그 5명하고 몰라서 그 얘기했겠습니까? 그런 얘기만 안 되지.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의심하는 거죠. 저게 정말 김기현의 리더십을 가지고 당을 끌어가는 거냐. 저게 배후에 누가 있는 거 아니냐. 저건 무슨 얼굴마다 많이냐. 그런 의혹이 국민들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거 감추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국민들이 사람이 역물입니다. 역물. 딱 보면 알거든요. 저거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체제 가지고 총선을 정말 치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저렇게 죽을 쓰고 저렇게 조롱거리가 됐는데도 국민의힘이 반사이기라는 게 옛날부터 있는 건데 지지율이 안 올라가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무슨 평가할 게 뭐가 있어요. 그거지. 현실이죠. 그러니까 낮은 지지율. 이제는 대통령 지지율보다 한참 뒤처진 집권당 지지율이 되어버렸어요. 이 국민의힘이 선거는 국민의힘이 치러야 되는데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여전히 30%대고 조사마다 조금 엇갈리는데 더불어민주당보다 조금 근접근접하면서 약간이라도 앞서는 조사가 있는가 하면 더 많은 조사는 더불어민주당보다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어떻든지 간에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당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여당 프리미엄을 가지고도 저렇게 민주당하고 저렇게 더군다나 저런 총체적 남국인 민주당하고도 비등비등하다. 저거는 정말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어떡하겠습니까? 무슨 이준석이 선출직 대표는 어떻게 하기도 참 힘들어요. 그렇죠. 이준석이 같은 자도 쳐내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죠. 또 이게 사상 초유의 일은 뭐냐. 수석 최고위원이 지금 1년간 중징계를 받았다는 거예요. 당원권 정지.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난 이것도 첨바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본인이 그만두든지. 1년 중징계를 받고서 그 자리를 최고위원 자리를 놔둬요. 선출직은 5명밖에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20% 아닙니까? 최고위원 회의에 못 나와요. 못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된 최고위원회라고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온전한. 그러니까 중징계를 어떻든지 간에 중징계를 받았으면 최고위원을 그만둘 수도 있든지. 아니면 그럴 정도가 되면 저렇게 1년씩이나 비해 될 정도로 저렇게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면 정치적인 뭔가 있어야지. 타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정치적이 부재 아닙니까? 졸름발이 아닙니까? 태용호 의원도 석연찮게 물러난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보궐선거를 헐 일입니까?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세 사람밖에 없는 지도부거든요. 불완전한 지도부죠. 그걸 놓고서 이 당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최고위원 비었다고 태용호 자리 비었다고 또 한 사람 뽑는 거 미봉책이죠. 그렇습니다. 미봉책이에요. 저게. 아무도 관심도 안 가지고 저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당을 가지고 총선을 치려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걱정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꾸 걱정만 하지 마시고요. 제일 손쉬운 건 비상대책위원회로 가야 되는 건데 그거는 김기현이나 그렇게 힘들 겁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과정상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김기현이 버티면 비대위로 전환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지금 무슨 명분으로 비대위원으로 갑니까? 지지율 낳는 것 때문에 비대위원 하자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이 지도부 가지고 총선 못 치는다 그것도 가정이지. 혼인들이 안 받아들이고 무슨 소리냐 그러면 그 말도 할 말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은 저는 둘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는 사실 빨리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먼저 나는 지금 민주당도 공천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미 시작했어요.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당도 국민의힘도 빨리 공천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공천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기구의 어떤 지금 현재 당무감사위원회든지 여기저기서 기획단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가서 공천을 준비를 하는 거는요. 그거는 김기현과 현 체제가 하겠다는 얘기지. 그거는 공관위원장, 공천심사위원장 데려다가 그거는 허수합이 만들겠다는 얘기지. 그게 뭡니까? 제대로 된 공천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당을 구해야 된다. 총선을 정말로 이겨야 된다.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이 현명하니까 어떻든지 간에 민주당에 이렇게 다수의 석은 주지 않을 거로 난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그거는 우리가 바람이고 현실적으로 대책을 쓰이려면 나는 공천심사위원회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독립적으로. 그렇게 해서 공천을 정말로 이 사람들에게 맺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금 11시가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는데요. 저도 위원장님과 고민이나 문제의식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국가원로회의라는 우리 원로 선배님들 모임에 특강을 해달라고 그러셔가지고 그런데 특강의 요청이 어떻게 하면 총선에 이길 거냐를 해달라고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투표 많이 받으면 이기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으로 이걸 제안했어요. 지금 국민의힘 독자적으로 단독으로 총선이 이긴다고는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질대로 저 지도부를 싹 바꾸고 비대위로 바꾸고 전대를 다시 하고 이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보다도 더 총선을 걱정하는 우리 자유파의 제시민사회단체와 제정당들이 국민의힘까지 포함해서 종북주사파 척결과 총선 승리를 위한 제정당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해서 한편으로는 국민의힘을 압박도 하고 필요하면 협박도 하고 또 설득도 하고 견인도 해서 우리 자유파 전체의 힘을 모아서 국민의힘이 올바른 정치 노선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그래서 올바른 공천혁명을 하고 특권 철폐 정치개혁을 이슈로 선점하고 하는 방식으로 함께 끌고 가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제안을 드렸어요. 그 제안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은 그렇게 하죠. 원로의 원탁회의라는 게 있어서요. 그렇습니다. 대통령도 원탁회의의 의견을 들거든요. 좌파 대통령들. 노무현이, 문재인이. 그럼요. 김대중이도 들었어요. 그럼요. 김대중이도 들었어요.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든 정권도 잡았어요. 그런데 우리 자유파는 미안하지만 그런 권위 있는 그런 원로들이 없으신 건 아닌데 원로 대접을 안 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안 들을 겁니다. 안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울며 겨자먹기로 솔로몬의 재판처럼 울며 겨자먹기로 결국은 국민의힘을 도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연대, 그거는 불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안 들을 텐데. 그리고 연대의 자체가 우리 자유파의 원로가 없어요. 어른이 없어요. 어른이 없다는 얘기는 내가 어른이라고 그런다고 누가 인정해 주나요? 저는 인정해 드리는데요. 아니. 내가 원로다. 그 원로이라는 것도 사람들이 다. 사람들이, 아니, 지들 뭔지 국가원로가 됐냐. 이른다고요. 사람들이. 이게 안 되거든요. 그건 무슨 소리냐면 좌파는요. 그것도 계보가 있고요. 그래도 계급도 있고 그래요. 질서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우파는 혼자 저잘났어요. 이 얘기 또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김기현 대표가 있잖아요. 대표가 된 지가 꽤 오래됐죠. 전한텀 없어요. 나한테도. 전 대표셨는데. 전 대표인데도. 그거 저 위원장님이 전 대표하셨던 거, 비대위원장 하셨던 거 모르는 거 아닐까요? 아니요. 내가 다른 분들에게 물어봤는데 다른 사람도 전화 안 한대. 아니, 그 선거 때는 나한테 번질라게 전화했지. 놓아달라고. 그렇지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아니, 내가 대표를 비대위원장 한 걸 몰랐다니요. 아니, 현재 있는 국민의힘이라는 게 제가 비대위원장을 제대로 안 했으면 저기 있기나 존재할 수나 있는 정상입니까? 역사를 보장하면 안 되죠. 더 말씀 나누면 더 속상한 얘기만 자꾸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맞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러나저러나 국민의힘의 인물 잘 되도록 기도하고 뒷받침할 수밖에 없다. 아니, 위원장님이야 목사님이시니까 기도하시지만 저 같은 사람은 진짜 할 게 없네요. 그런데 마지막 가면 신자든지 아니든지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오랜만에 나오셔서 좋은 말씀. 죄송합니다. 이거 늦게까지. 아까 저하고 위원장님하고 조금 토론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저런 것이 바로 우리 자유파 많이 할 수 있는 건강한 토론이다. 그래요. 다행입니다. 참여하시면서 그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하여간 뭐 이제 점점 고성국 TV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총선 국면에 제가 이런저런 조금 비관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런 걸 그런 얘기라도 하고 그런 걸 견인하려고 그러고 애를 쓰고 그러는 어쨌든 세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세력의 선조주자가 저는 고성국 TV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도 이렇게 소홀히 못하고 또 뭐 자유파 여러 정파에서도 고성국 TV는 상당히 존중을 받는 그런 매체이기 때문에 고성국 TV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미고 회원들과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힘이 있어야 사람들이 기를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힘 있는 매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 나가야 된다. 더 절실하게 그런 생각을 하고. 고성국 TV가 나날이 정치 이런 이슈만이 아니라 문화라든지 여러 지역활동 이런 거를 힘쓰는 걸 보면서 저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특별히 아미고 회원 여러분들이 이번에 또 강릉 산불곡이 또 봉사 간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우리 아미고 회원들끼리.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발전한 거죠. 옛날에는 고성국 간다 그러면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고성국 없이도 자기들끼리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얼마나 좋은 현상입니까. 그래서 성숙된 모습이고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돼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다 해 주셨는데 짠 건 아닙니다. 우리 짜도 짜지지는 않는 사람들입니다. 둘 다 다 생각하고 마음이 같아서 그렇습니다. 늦게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이명진 위원장님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국 TV는 자유파의 유일 정론방송입니다. 고성국 TV는 윤석열 정권을 지켜내고 2024년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아 부을 것입니다. 고성국 TV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자유파의 정론방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010-9045-3010으로 전화 주십시오. 정론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국 TV 화이팅! 고성국 TV ach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